훌륭한 연구는 좋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궁극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카이스트 연구처에서는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질문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질문은 인간의 기억을 데이터화시킬 수 있을까? 입니다. 나의 질문은 정보처리 속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입니다. 내 질문은 미래의 과정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제공하는 데이터화시킬 수 있을까? 나의 질문은 내가 만든 기술 혹은 기술로 통해 탄생한 제품이 예술이나 스포츠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입니다 나의 질문은 사회에서 방출하는 폐기물을 100% 친환경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입니다 나의 질문은 AI가 인간과학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입니다 나의 질문은 전산학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까?입니다 나의 질문은 안물 나노 로봇과 같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나의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영원히 저장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궁극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나의 질문은 비가역적인 생명현상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은 뇌스포 회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뇌와 뇌 속에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는 영혼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은 뇌의 질문은 뇌의 질문을 기대하는 것을 staff할 수 있을까? 나의 질문이 저장할 수 있고 나의 질문에 섬의 질문을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